이거야. 아니요. 한 명은 이제 안 돼. 좋아해요. 또 사진 찍는데? 배워야 돼. 배워야 돼. 고는 안 뽑기니까. 나 사진. 가만히 나온 거 같아. 나 그날 때 또 비번에 앙짝하다가 찍어가지고 올려줘. 보통 하나가 쥐를 봤는데 메이징 코리아라고. 저거야? 동영상 더 올리는 거야? 동영상 끊겨서 못 보겠더라. 우리랑 더 원래. 여기는 그냥 시켜야 될 게 있더라. 뒤에 조금만 메이징 코리아라고 돼있다. 그때 뭔가. 어떻게 하세요? 지금한테 다르죠? 그렇죠. 아이고. 지금 여기. 걸리지 않을까? 네. 좀 많이 하세요. 혹시 또 줄거지까지. 안 됐죠. 줄거지 제가 할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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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. 네.